우분투를 설치하게 되면 우분투를 설치하는 설치 과정에 처음에 너 그럼 계정 이름을 뭘로 할래? 그러면 자기 이름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계정이 관리자로 등록이 됩니다. 관리자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정에 계정 네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비밀번호를 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여기서 만들고 여러분들 이걸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걸 쓰지 않고 우리는 터미널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누르면 터미널이 될 거예요. 18이냐 20이냐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터미널이 보이게 되죠. 잠깐만 글씨를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이 터미널 글씨 크게 하는 방법 많은 사람. 왜 자꾸 열려? 이건 터미널을 더 여는 거고 글씨를 크게 하고 싶어. 글씨 여기서 텍스트를 여기 있다. 이걸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꿔? 커스텀 포인트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노 스페이스 폴드 셀렉트 크기는? 12, 13, 14, 15, 16. 오케이. 됐다. 바보! 텍스트네가 바보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 16, 셀렉트 오케이. 안 켜지는데? 왜 안 꺼져? 잠깐만. 이 정도. 프리퍼런스 글로벌 제네랄 왜 안 돼? 잠깐만. 왜 안 바뀌죠? 볼드로 13, 14, 15 사이즈 크게 이렇게 셀렉트 한 다음에 적용해. 적용 적용 아, 됐다. 됐죠? 글자 잘 보이죠?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금 리눅스든 유닉스든 뭐든 어떤 시스템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유저에는 두 종류의 유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일반 유저예요. 일반 유저는 그냥 유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는 유닉스 때부터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려왔냐면 슈퍼 유저라고 불렸어요. 슈퍼 유저. 내가 이런 그런 용어를 슈퍼 유저라고 하는 용어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는데 명령어가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슈퍼 유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시만요. 모어 모어 명령이 없으면 어떤 컴퓨터에서는 레스 명령이 있어요. 레스 명령하고 etc 슬래시 패스워드 해갖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여기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트가 뭐냐면 슈퍼 유저예요. 루트가 슈퍼 유저예요. 유닉스 시스템에는 명백하게 0번 슈퍼 유저가 존재해야 돼요. 0번 슈퍼 유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페이드 납니다. 무조건 페이드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파일을 VI 에디터로 루트를 지우면요. 그 시스템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디몬 빈 시스 싱크 게임즈 게임즈라고 하는 유저도 있네. 맨이라고 하는 유저도 있고요. LP 라고 하는 프린터 유저예요. 이건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메일 메일을 주고받고 하기 위한 목적의 유저가 있고 뉴스가 있고요. UUCP 플락시 WWW 데이터 웹을 위한 데이터도 있네. 백업 백업은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이 유저로 잠시 로그인하는 거예요. 리스트 IRC IRC는 채팅이고요. 그 다음에 IRC까지 했고 이거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시스템 리절버 그 다음에 시스 로그 로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의 상태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로그를 예를 들면 시스템에 누가 해킹을 시도해갖고 불법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되면 탐지가 된 것들을 딱딱딱딱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걸 로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커눕스 등등등등 맨 끝에까지 가고 싶어. 맨 끝에 갔더니 여기 보니까 맨 끝에 여러분들 숙제를 아직 제가 못 냈는데 맨 끝에 여러분들이 만든 유저가 있어. 유저가 있고 X 돼 있고 1000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 빌딩 빌딩 할 때 처음에 넣었던 거죠. 그리고 플레임이 있고 뭐가 뭐가 있고 홈환 그 다음에 빈 바시가 있고 시스템 코어 덤프트가 그 다음 유저가 시스템 코어 덤프트라는 게 있네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숙제로 얘가 낼 건데 자기 시스템에 OSS000이라고 하는 유저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로그인할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환희라고 한 걸로 로그인해갖고 패스워드 넣고 들어왔잖아요. 환희라고 하는 유저로 들어왔잖아요. 환희라고 하는 유저는 일반 유저란 말이야. 수퍼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유저를 하나 제가 더 추가해볼게요. 유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은 유저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명령을 알려드렸는데 애드 유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드 유저를 해볼게요. 애드 유저 아까 000은 넣었으니까 oss-00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only root may add a user group to the system. 유저 루트만이 유저나 그룹을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방법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시스템을 로그아웃해요. 로그아웃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지? 로그아웃이 어디 있을까? activities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 가면 shut off 여기 있죠. 파워 오프 로그아웃 로그아웃 한 다음에 루트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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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그때 아마 리눅스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명 안 됐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터미널은 뭐예요? 디바이스죠. 디바이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거를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게 터미널이잖아. 그치? 터미널 그래서 TTY라고 치면 터미널이 디바이스 PTY2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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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목적에 시스템 관리 목적에 특수하게 연결된 특수하게 연결된 터미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피드 퀴즈 빨리 맞추는 사람한테 커피 쿠폰 아니 커피 쿠폰 찍은 없어. 하여튼 네 맞습니다. 한진 정답 띵띵띵 한진 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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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입니다. 콘솔 여러분들 콘솔이라는 말을 콘솔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콘솔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특별한 터미널이에요. 특별한 터미널인데 이 콘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봐요. 어떤 터미널이든 스탠다드 인풋 장치는 뭐지? 네. 키보드지. 키보드. 그렇지? 네. 콘솔의 키보드는 진짜 책임 있는 사람 손에 있어야 해요. 그걸 그렇게 콘솔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콘솔은 디스플레이도 책임 있는 사람 눈앞에 있고 키보드도 책임 있는 사람 슈퍼 유저 권한이 있는 사람 에게 키보드가 있을 때 걔를 콘솔로 지정해서 콘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치는 당연히 콘솔이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가상의 머신이라도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가상의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콘솔은 여러분들 손에 있으니까 관리자의 기계를 만든 사람 기계를 소유한 사람의 손에 있으니까 콘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에서는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콘솔로 로그인한 게 아니라 PTS로 로그인한 적이 있을 때 우리 Git서버 같은 경우에 그렇지? Git서버로 로그인한 경우에 바로 루트로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SH로 루트로 바로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반 유저로 로그인한 다음에 일반 유저로 로그인한 다음에 슈퍼 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 유저가 되는 코멘드가 뭐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우리 이 월요일 아침에 잘 수업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혹시 아는지 궁금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야 통계를 좀 내보려고 나는 슈퍼 유저가 되는 코멘드가 슈퍼 일반 유저가 슈퍼 유저가 되는 리눅스 명령이 뭔지 안다. OX 네. 수도 수 오케이 수도 수 안다. 아니 다 대답해 안창윤 씨도 알고 강윤진 씨는 모르고 오케이 오케이 절반쯤은 알고 절반쯤은 모르는구나. 오케이 네. 일단 첫 번째 설명은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수 포유저가 되는 명령은 수예요. 알겠죠? 수라고 치면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치면 네. 그러면 어떻게 그니까 패스워드 잠깐만요. 수 네.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Failure가 나왔어요. 인증 실패라고 나왔어요. 봐요. 이게 수 명령이 일반적으로 콘솔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콘솔에서는 작동하지만 우리 TTY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관리자의 기본 임무예요. 그래서 근데 일반 옛날에는 옛날에는 수 라고 치면 작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슈퍼유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안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해커들이 해커들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이거를 크래킹을 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령어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 에요. 이거를 수도 그냥 써있는대로 한국사람들은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니까 두니까 뭘 일해라 두잖아요. 슈퍼유저로 두루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수도 에요. 에요. 수도 라고 말합니다. 수도 수도 한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드 유저 애드 유저는 아까 실패했잖아요. 온리 루트만 할 수 있대잖아. 나 그러면 슈퍼유저로 할래. 애드 유저 00 OSS 001 하면 패서드 포 환 환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루트의 패서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의 패서드를 물어봅니다. 환의 패서드를 물어보니까 내 로그인 패서드를 넣는대요. 그리고 애드 유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OSS 001 패서드는 뭘 넣어줄까.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쳐. 예. 플레임 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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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렉트 예스 하면 애드 유저가 됐어요. 애드 유저가 되는지 볼까요. ETC 패스 워트 끝에 OSS 001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아하 수두라고 하는 게 어떤 명령을 잠시 슈퍼 유저가 돼서 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매번 수두하고 패서드 넣고 수두하고 패서드 넣고 굳혔는데 계속 슈퍼 유저가 되고 싶어 슈퍼 유저가 되고 싶어 명령이 뭐라고 했지? 수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두 해갖고 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패스워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수두 패스워드가 로그인이 밸리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퍼 유저가 됩니다. 슈퍼 유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런 게 돼요. 그래 내가 슈퍼 유저야 슈퍼 유저 바꿀 수 있나? 패스워드 루트 루트 패스워드 바꿀 수 있나? 루트 패스를 바꾸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유저가 패스워드를 바꾸면 너 원래 쓰던 비밀번호가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루 패스워드 물어봐. 홀 두 번 두 번 똑같이 입력하면 네 석세스플리 업데이트 가 돼요. 진짜? 아무 때나 옛날 비밀번호 몰라도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유저를 확 딜리트 할 수 있나? 시스템 루트 지우면 시스템 고장난다는데 한번 고쳐볼까? 지워볼까? 그게 뭐냐면 델 유저인가? 델 유저 맞나? 델 유저라는 명령이 있어요. 엔터 어 유저 네임 투 리무브 루트 한번 지워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심 한번 해보세요. 루트 한번 지워보고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루트는 지울 수 없습니다. 라고 에라 메시지가 날지도 몰라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깨지겠지 시스템이 깨지면 한번 다시 깔아보는 거지. 여러분 시간 많잖아. 그렇지? 그냥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든 OS OSS001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랬더니 OSS001이 유저를 지웠고요. 워닝이 하나 떴는데 그룹 OSS001이 has no members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룹에 OSS001이 있는데 no more 멤버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more etc 패스워드를 한번 볼게요. etc 패스워드 잠깐만 more etc 패스워드 패스워드 봤더니 맨 끝에 보니까 etc 패스워드를 봤는데 공공히 지워졌는데 어? 이게 첫 번째 이게 뭐가라고 그랬죠? UID 유저 아이디 두 번째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룹 아이디입니다. 그룹 아이디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생각나요? 그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죠?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룹의 역할을 그룹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게 결국 무슨 명령으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체인지 모드죠. 체인지 모드 체인지 모드 7, 5, 5 할 때 가운데 있는 5가 가운데 5가 누구를 위한 거야? 그룹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왜 리액션이 없지? 다 아는 잠깐만 이거 지금 다 아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혹시 알려주세요. 점프 아까 X 이해했어요? 오케이 굿 잘 봐 내 파일에 대해서 그룹이 왜 워닝이 떴나 봤더니 그룹이 어디 있는데요? 보면 어디냐면 ETC 디렉토리의 그룹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룹이 있는데 문제가 뭐 있냐면 보세요. 보세요. OS000에 X0001 0001 이거는 그룹 아이디가 1001번은 OSS000이라는 그룹이야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AddUser하고요. AddUser하고 OSS0002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NewPassword 한 번 넣어놓고 Yes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그룹을 만드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ETC 패스워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002에 1002번 그룹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하 이렇게 했구나. 그럼 more ETC 그룹을 가보면 그룹의 그룹의 끝머리에 1002가 있겠죠. 1002라고 하는 그룹에 OSS002라고 하는 애를 그룹에다 넣은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렇게 됐구나. 알겠어. 그러면 수라고 하는 코멘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슈퍼 유저 인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그 유저로 로그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원래는 수도 수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현재 수도 수 해가지고 이미 된 상태 말이 되게 이상하다. 수도 수 하고 엔터를 이미 쳤기 때문에 내가 이미 수포유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수 한 다음에 OSS002가 되고 싶어. 그러면 OSS002가 지금 된 겁니다. CD하고 느낌표 해보면 어디로 가 있냐면 내가 OSS002로 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와 내가 만든 디렉토리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OSS002로 로그인 한 상태 이 터미널 상에서 로그인 하는 상태 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수포유저가 되고 싶어요. 간단하죠. 로그아웃 엑시트 로그아웃 하시면 당연히 수포유저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수도 수 해가지고 루트가 된 다음에 다시 OSS00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OSS002에서 로그아웃 하면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1번 방법 1 엑시트 하면 수포유저가 돼요. 그런데 내가 OSS002가 잠깐만 OSS002로 로그인 한 다음에 수포유저가 될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수도 수 해볼게요. 패스웨스도 OSS002를 누래요. 오케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OSS002는 is not in the 수도 스파일 수도 스파일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OSS002는 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나와요? This incident will be reported. 지금 네가 지금 이 한 행동은 이 행동은 로그 파일에 저장되었고 루트한테 알려줄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 아무나 수도 수 해갖고 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됐대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인스톨할 때 인스톨할 때 만든 유저는 당연히 수도가 돼야지 그래야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 당연히 이제 유저를 하나 넣으세요. 그 사람은 당연히 수도 라고 하는 파일에 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수도 는 어디 있대요? 모를 때는 뭘 친다? 맨 한번 쳐볼게요. 수도 라고 쳤더니 잘 보세요. 맨 했을 때 가로 열고 5번 이라고 나오면요. 파일입니다. 시스템 파일 시스템 파일 수도 는 디폴트 수도 시큐리티 폴리시 플러그인 인데 수도 폴리시 플러그인 디테민 어쩌저쩌 나오는데 etc 밑에 수도 파일 이 있대요. 그래서 그 파일 는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저쪽 만드는데 이거 해석 하려면 또 아이고 그렇게 힘들겠다 하여간 뭐 한번 가보지 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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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하고 딱 봤어 그랬더니 퍼미션 디나이드래요. 왜 왜 퍼미션 디나이드래요. 내가 지금 OSS002 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OSS002 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엑지트 됐죠? 그러면 Who Am I 하고 치면 아무 대답도 안 하네. Who Who Am I 네. Who Am I 라고 쳤더니 루트래요. 너는 루트야. 하고 대답 했어. 그래 나는 루트구나. 그럼 다시 more etc 수도 어스 라는 파일을 볼게요. 수도 어스 파일을 봤더니 오케이 vi 수도 이거는 edited with 이 파일은 재미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vi with vi 수도 라고 하는 커맨드로 반드시 에디팅 해야 되는데 프리스 컨시더 에디팅 etc instead of 다이렉트하게 이 파일을 에디팅 하지 말고 에디팅 로칼 컨텐츠 etc 수도어스 점 d 밑에 뭐 거기다 한 다음에 뭘 하래. 알겠어. 무슨 말이지. 이 파일은 막 에디팅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구나. 거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없는데 환이 없잖아요. 환이 없잖아요. 다시 없지 않나? 아하 그리고 봤더니 멤버스 오브 어드민 그룹은 어드민 에 들어있는 그룹은 매일 개인 루트 프리빌리지 루트 프리빌리지를 얻을 수 있구나. 유저 프리빌리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는 당연히 할 수 있고 allow 멤버 투 수도 그러면 그러면 어드민 그룹은 어디 들어있냐 뭐 etc 에 그룹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드민 그룹 어디 있는데 네 CD 롬 그룹 수도 그룹 아하 여기 수도 그룹도 있네요. 수도 그룹에 환이 들어가있네요. 그러면 대충 알 것 같아. OSS 001을 수도 가 되는 유저로 만들고 싶으면 etc 그룹에 수도 라고 넣어놓으면 그룹이 되는 거겠죠. 어? 그렇다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유저가 지금 환이라는 유저가요. 수도 그룹에도 들어가 있고 CD 롬 그룹에도 들어가 있어요. 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플러그 DV 라는 데도 들어가 있고요. 또 LP 어드민 이거 LP가 프린터라고 그런데 프린트 어드민 에도 들어가 있고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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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바 시어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아하 아까 얘기했잖아. 환은 슈퍼 유저 권리가 있는 유저라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시스템 설치할 때 환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슈퍼 유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상해. 다시 분명히 뭐 etc 패스워드 라고 쳐봤더니 환을 가봤더니 환은 환은 요거는 패스워드 인크립트 돼 있는 암호가 들어가 있는 자리라고 했고요. 그건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저 아이디라고 그랬고 천이 그룹 아이디라고 그랬어. 잘 보세요. 그래프 그래피라는 커맨드 쓰면 좋다 그랬죠. 그래프 etc etc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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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은 뭐냐면 잡는 거야. 말 그대로 천이라는 걸 잡아라. 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라인을 잡으세요. 그룹 그랬더니 보니까 etc 그룹에 환이라고 하는 이건 그룹이에요. etc 그룹 아이디니까 환이라고 하는 그룹에 천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대. 그리고 etc 패스워드에 천에 나는 그룹 아이디가 천이래. 오케이. 그러면 저 그룹 아이디와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여러 군데 속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위해서 내가 touch 라고 하는 명령으로 파일 a 파일 이라고 하는 파일을 잠깐만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게요. 렉티 디렉토리 grp grp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grp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touch 하고요. a 파일 하고 a 파일을 touch로 명령을 만들었어요. touch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죠? 네. touch는 두 가지 기능으로 써요. 만약에 touch한 다음에 파일 name을 쳤는데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파일을 create 합니다. create 하는데 내용은요? 네. 내용은 없어요. 0바이트 짜리 파일을 create 합니다. 만약에 touch하고 또 touch할 수 있겠죠? touch 다시 a 파일 똑같이 touch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s-al al 해보시면 지금 11월 2일 11시 1분 a 파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1시 2분이 됐잖아요. 다시 touch a 파일 하고 탑 하면 가장 최근에 억세스한 날짜 이 데이트를 바꿉니다. 바꿔줘요. 그게 touch의 기능이에요. touch의 기능은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create 한다. 파일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억세스한 날짜를 갱신한다. 그게 touch 명령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a 파일을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a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야? root죠. 이 파일의 이 파일이 속한 그룹은 뭐예요? root죠. hole hole이죠. 이거는 그러면 제가 exit 할게요. exit 하면 무슨 유저가 되겠어요? 환이 됐죠. who am i 환이에요. 환입니다. ls minus al 다시 cd 해가지고 아까 내가 파일을 뭐라고 만들냐면 grp 라고 만들었죠. grp 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a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내가 지울 수 있나? 오케이. 지워봐. rma 파일 라이트 프로텍티드 레규달러 mpt 파일 이거 지울래? 어? 지울 수 있네. permission denied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씨 그러면 다시 다시 터치해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볼게요. b 파일 b 파일을 만들었어요. 헐 파일을 아예 만들지도 못해. 왜 못 만들어요? 네 네 이 파일 점의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에 소유자가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명령어 두 개를 더 볼게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쓸 일이 없는 명령들에 일반 유저는 쓸 일이 없는 명령이에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일에 이 파일에 이 디렉토리 오케이 또 한 번 한 번 혹시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냥 통계적인 목적이야. 그치? 한 번 내가 이 점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점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오너를 오너를 다른 걸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쓰는 명령을 쳐보세요. 아는 사람 쳐보세요. 나는 모른다. X 쳐보세요. X 혹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번 쳐봐. 잘한 척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형은 사람 없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현재 누구죠? Who am I? 루트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도 한 다음에 슈퍼 유저로 해야 돼요. 수도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체인지 오너입니다. 체인지 오너 넣고요. 오너를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 환으로 바꿔야 되죠. 환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드를 씁니다. 점 하고요. 그 다음에 A파일 A파일 얘를 이렇게 환으로 체인지 오너 합니다. 패소드 포 환 환 넣죠. 그러면 LS 마이너스 A를 해보면 이제 오너가 여기 보세요. 루트 루트였는데 환 환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룹은 이걸로 안 바뀌었네. 아 BTC 그룹 하고 봤어요. 바꿨는데 내가 환이라고 하는 데가 속해 있는 데가 ADM이라고 하는 데가 속해져 있대요. 그래 오케이. 이거 한 번씩 해볼까? ADM으로 바꿔보는데 체인지 잘 보세요. 그냥 해볼게요. 체인지 그룹 CHGRP 유닉스 명령은 이래서 어려워요. 명령이 도대체 어떤 조의가 없어. 룰이 없어. 체인지 이거 그냥 그룹이라고 쳐도 되잖아. 왜 또 GRP라고 써. 하여간 체인지 그룹 한 다음에요. 뭘로 바꾸냐면 어드민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드민 그룹으로 점과 A파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안 나요. 됩니다. 왜 될까? 어? 잠깐만요. 체인지 유저나 체인지 그룹은 스포유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인지 어? 잠깐만 잘 보세요. 체인지 그룹에서 맨 맨으로 할 수 있나? 다시 해볼게요. 체인지 그룹 만 해놓고 점 하고 A파일 안 된대요. 어? 이게 무슨 조화 속이지? 여러분이 딱 눈치챈 사람 눈치챘죠? 아하 내가 Who am I 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그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내가 속해 있는 다른 그룹으로 체인지 그룹 하는 게 돼요. 아하 이제야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거죠? VI ETC 그룹 아 여러분들은 그룹을 지금 바꿀 수가 없죠? 왜 바꿀 수 없죠? 네 스포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는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냐면 어? 저를요 OSS 001 그룹을 OSS 그룹이라고 해서 만들어주시고요. 거기다 쭉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 그룹, 팀 안에서는 어? 제가 이 파일을 그룹한테 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픈 소스도 듣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듣고 있어. 어? 데이터베이스 그룹에 저를 속하게 해주세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그룹에다 나를 넣어놓으면 내 파일을 내 파일을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들한테 체인지 그룹해갖고 이 폴더는 데이터베이스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 다 볼 수 있어. 리드라이트 퍼미션을 넣어줄 수 있어. 뭘로? 체인지 모드 명령으로. 이제 이제 정리가 되죠. 슈퍼 유저는 슈퍼 유저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체인지 그룹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퍼미션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될 수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정리할게요. 뒤로 가서 OSS 001은 왜 슈퍼 유저가 될 수 없었어? 수도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룹에 OSS 00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도 수 한 다음에 VIETC 그룹 이거를 에디팅을 해서 여기다가 어드민 아마 인서트 OSS 오케이 OSS OSS 001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OSS 001도 수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겠죠. 알겠죠? 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 대해서 또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어요? 질문 없으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저를 집어넣고 그 유저를 어떤 그룹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ETC 그룹에 있는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쓰이나요? 내가 터치를 하든 VI를 하든 어떤 파일을 새로 만들면 디폴트로 그 파일의 유저는 천이 되고 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의 그룹은 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유저 디폴트 그룹이 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